너 뭐해? 한쪽 찾았잖아. 어? 얼른 가자. 저런 척이랑 따라다니는 거. 세주야! 몇 반이야? 몇 반이야? 야구부는 없대. 괜찮아? 아, 괜찮아. 그럼 강태주 여자친구야? 여자친구도 아니고 뭐랄까? 좀 더 비슷해? 완전 잘 어울려! 안녕같은 너랑 멋있는 강태주! 이거 언제지? 동생이야! 동생! 태수는 이때도 참 귀여워. Ati and tired of hearing all about my life from us. Uh. 어때? 난... 태수한테 다시 고백할까? 네, I think it's kinda funny that you waste your breath. 어때? 난 널 친구라고 생각해서 내 속마음 봐야겠는데 저 뭔지 갑자기 났는지 그래? 그래? 그럼 있어봐요 최선수 떨어질 수 있어? 그건 사고 못 받겠다 그렇지 너 동생이 신혜원이야? 네 동생 이름이 신혜원이냐고 묻잖아 그럼 대답은 묻게 아니 아니야 나보다 먼저 좋아했다며 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태주한테도 나한테도 잘못한거야 그렇게 말이라도 해보라니까?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너 속 보이는거야 전부 다 계획하고 너랑 나한테 복순한거라니까? 그럼 말도 안 돼 진짜야 알어 나한테 변명아야 돼 내 잘못이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